어?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? 난 의도한 거 아니었는데 데푸드 선수한테 한 마디씩! 한 마디? 저는 못 갔으니까 제 끝까지 잘 해야죠 저를 이기고 갔으니까 둘 중 한 명이라도 못 선택했었는데 한 명이라도 사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데푸드 선수 답변? 사균이 끝나고 이제 사균이 시작할 때 뭔가 기분이 불안했는데 애들이 뭔가 소리 쳐줘서 집중이 잘 됐던 거 같아요 진짜 고마운 거 같아요 아이고 로드컵 가고 들어 봐야겠습니다 이제 로드컵을 열심히 들어가게 됐는데 가수가 이제 한국이 다시 로드컵을 승할 수 있게 LCK가 영광을 되찾아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드컵 가고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광인복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미국에서 뵙시다 무슨 말인지 알죠? 알 dual이 제품들 이〔 아이고 지!!! 아멘 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